자, 그러면 본사 프로그램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하나, 안녕하세요. 와, 저희 오늘 3번째 회사인데 와, 진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. 땡기가 없었어요. 도로까지 잘 보여요? 대박. 또 있다. 와, 여기 도스턴이 엄청나네요. 이 텅스도, 이 텅스도 한 번 틀어 드렸어요. 여기 계단에 앉아계신 뭐 분? 계단, 이 텅스도! 여기, 1, 2, 1, 2. 이 텅스도! 이 텅스도! 이 텅스도! 이 텅스도! 와, 진짜 대박이야. 대박! 저희가, 그런데, 10분째 회사에서 한 처음으로 그때, 이 텅스도 왔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. 그러면은, 우리 큰별 씨 인사할게요. 안녕하세요, 이 텅스도입니다. 이 텅스도! 안녕하세요, 아이들의 노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아이들 224 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아이들 224 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아이들. 소화입니다. 저 아버지 진짜 좋다. Honor, 도로봐야지. 맞아요 저희랑 약간의 재미있는 노래가 시작이었어요 또 재미있는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죠 재미있게 돌아올게요 에리타? 예예예예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을 조개를 해볼래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예예 혹시 힙합은 또 혹시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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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희열하는 사람들은 이제 힙합 또 아이돌들이 이제 힙합을 계속 하거든요 어떡해 감사합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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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화에서 막삭 съест다 유話 psy 희열 Squad pres결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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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